유심히 제가 잘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팔로만 스윙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면 몸의 원심력을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클럽헤드를 잘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클럽헤드 스피드를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 클럽헤드를 잘 던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오늘 제가 레슨을 해드리면 클럽헤드를 잘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이 팔로만 스윙을 해서 이 클럽헤드를 잘 못 던지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면 발력을 잘 이용을 한다면 클럽헤드를 잘 던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팔로만 스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몸의 회전을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그러면 상체가 튀어나가게 되고 이렇게 상체가 튀어나가면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퀴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상체가 튀어나가게 되고 클럽헤드를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이 먼저 당겨지거나 상체가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스윙이 굉장히 깎여 맞으면서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슬라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클럽헤드를 잘 던지지 못하고 비거리를 충분히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면발력을 이용을 해주어야 하는데 몸의 원심력을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면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도 지면발력을 잘 이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백스윙을 해서 이 몸의 회전을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잘 지면을 눌러주는 이러한 지면발력을 잘 이용을 해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축이 생기는 거죠. 그 축을 중심으로 몸이 회전을 해야 이 상체가 먼저 덤벼지지 않고 그만큼 클럽헤드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이제 팔로만 스윙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팔로만 스윙을 했는데 이 왼쪽 다리를 제대로 눌러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축이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뭔가 딱 잡고 도는 느낌이 없어서 이 클럽헤드를 제대로 던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면발력 왼쪽을 잘 눌러주고 그 눌러준 축으로 회전을 해서 제가 스윙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면을 잘 눌러주고 그 다음 몸의 회전을 이루어진다면 이 팔이 먼저 덤벼지지 않기 때문에 이 클럽헤드를 뒤에서 던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면발력을 어떻게 해야 잘 눌러줄 수 있느냐 자 백스윙을 했죠. 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왼쪽 무릎을 발가락 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여기서 상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 무릎을 앞쪽으로 먼저 눌러주는 거죠. 자 눌러준 다음 그 다음 체중을 자 뒷발 쪽으로 채주면 이 몸통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디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제 회전을 많이 신경을 쓸 텐데 만약 이제 회전만 하려고 하면 지면발력을 이용하지 않고 회전만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팔로만 치고 팔이 먼저 덤비는 현상이 심한 분들은 오히려 상체가 더 나가게 되고 이런 식의 스윙이 나오게 돼요. 터치도 그렇고 지금 맞았을 때 임팩 소리도 다르네요. 네. 네. 생크가 났습니다. 팩스윙을 한 상태에서 이 하체를 그냥 돌리려고만 하면 왼쪽 축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레슨할 때 이걸 빠져 턴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빠지는 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inspiraciones seri- 이렇게 제주에 따라 자세히 빅을 더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арu기에 이 성질이 전하시기 때문에